서울시장의 기록 어디 보자 처음 시작은 맨 끝에 커플이예요? 커플? 에? 아니죠? 그래, 설마 자기 여자친구를 치마 입혀서 이걸 태우진 않겠지? 제정신이라면 내 여자가 아니니까 치마 입고 타든 말든 앞발차기를 하든 말든 또 이 바닥은 하얀 바지로 닦아야 제 맛인데 요거요 너 오늘 동영상 올라오고 못 봤구나 혹시 우리 유튜브 채널 보니? 안 봐? 여기 써있잖아 JTVTV 주태백이라고 치면 나오거든? 꼭 봐봐 그걸 보면 디스코 팡팡 타면 안 튀는 방법하고 튀는 방법 두 가지가 정확히 나와있어 일단 하얀 바지를 입고 이걸 탄다는 건 전 오늘 뒷방 바닥을 청소하고 싶습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이리 와 떨어지면 그 바지를 회색 바지로 만들어주지 이 아저씨들이 아침에 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? 일단 기계를 전원을 다 켜요 그다음에 이제 손잡이하고 의자하고 손 소독을 다 해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바닥은 소독약만 뿌리고 안 닦어 왜? 손님들이 닦아주니까 아저씨가 여기서 30년 일하면서 바닥은 닦아본 적이 없어 왜? 손님들이 닦아주니까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? 비 많이 오는 날 그때 손님 타고 있으면 되게 좋아 물청소할 수 있거든 그리고 가끔가다 막 이건 이게 또 몸에 안 맞는 분들은 이게 회전하다 보면 막 오바이트 멀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다고 중간에 막 손들어서 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바닥에다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엉덩이를 닦으니까요 후회 어린 노란 머리 아가씨 옆에 남방총각이랑 같이 탄 거예요? 혼자 탄 거예요? 저 남자랑? 남자친구는 아니죠? 만약에 남자친구는 진짜 인간쓰레기지 아니 왜 이렇게 이쁘 아가씨랑 둘이 타가지고 왜? 우와 남자랑 둘이 왔으면 같이 이쁘게 알콩달콩 타야지 치사하게 지 혼자 살겠다고 노란번이 나오기만 해 이 아가씨도 또 타는 거 보니까 어디 실내 뒤팡에서 좀 침침 뱉어봤는데 아니 실내 뒤팡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한숨 만지에 뒤에 잡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원래 타던대로 타요 아 그 옆에 하얀 티가 더 경력장에 타는 거 보니까 얘는 뒤팡을 실내 뒤팡을 한 100번 이상 타내요 이 정도면 옷 만지고 머리 만지고 얼굴 가리고 이러는 거 보면 이러와요 이 나쁜 총각 저렇게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지원자 살겠다고 거기 있어? 이 여자보다 힘도 없으면서 야 야 이 개로로 니가 떨어지면 어떡해 야 카메라 얼마짜리인데 그거 괜찮아? 아니 너 말고 카메라 아니 촬영할 때 니가 알아서 버텨 노로야 깜짝 놀랐잖아 아니 저 오빠 왜 갑자기 니가 거기서 카메라 들고 번지점프를 해 들어와 하긴 이 총각 없애는데 괜히 내 힘을 뺄 필요는 없지 우리 이쁜이 단골 출동이다 출동 출동 밀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잘한다 그 오빠 밀어서 죽여버려 그렇지 남잔데 너보다 날씬해 죽여버려 잘한다 죽여버려 얘가 누군줄 알아 얘가 그 유명한 월미도 불도저야 오 야 잡아줘요 좀 좀 잡아줘요 좀 잡아줘요 걔라도 좀 잡아줘 안녕 오빠는 여자라 같지만 저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야 야 너 그 더러운 신발로 잡고 그 오빠 엉덩이 찔를래? 우리 단골 너 몇 살이지? 열여덟인가? 너 열일곱이야? 열일곱이 너 째려면 눈 이쁘게 했더라 그랬지 아저씨가 그 머리에 김이 왜 왼쪽에 붙었어 아까 가운데부터 있지 않았어? 그치? 왜 뒤덩새덩 하아 나 이것도 은근히 이거 하지 야 니 친구는 그 남방오빠한테 가잖아 지금 이것들이 양쪽 계획이 있었네 이것들도 아 너 염색머리 그 남방오빠한테 가지마 너 때문에 갑자기 그 오빠 얼굴이 환해지잖아 좋아서 우리 남방인분 아저씨 혼자 타신 거예요? 몇 살이에요? 스물다섯 설마 혼자 왔어요? 일행 있어요? 밑에? 남방 아저씨 일행 손들어 보세요? 나 같아도 쪽팔렸어 어디서 이 사람이 주작을 이리와 혼자 왔는데 쪽팔리니까 밑에 일행 있다 그런 거 아니야? 없잖아 봐봐 이 아저씨 일행 손들어 보세요? 없잖아요 어디서 주작을 남자친구예요? 여자친구예요? 남자 여자 남자 아니 형도 아니고 동생인데 얼마나 형이 창피했으면 손으로 안 들어 그 옆에 다리 꼬고 있는 두 명은 몇 살? 손가락 이렇게 어? 스물세 살? 여기는 열아홉이고 자매예요? 친자매? 아 거짓말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 똑같은 딸인데 이렇게 밥을 불공평하게 먹인다고? 우리 작은 딸 미안해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 언니만 사랑해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정리하러 갈 겁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어깨 한 번씩 푸시고 손에 땀 나시는 분들 땀 좀 닦으세요 아 진짜 저 하얀 바지 한 번만 떨어뜨리고 싶다 진짜 한 방에 내가 저 저 바지를 바닥하고 똑같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얍삽하게 잘 타는 오호 이 사람들 봐라 사귀지도 않는다며 지금 왼손이 어디 들어갔어 이 사람이 어이 장난하나 사귀지도 않는다며 그 아가씨 안그래도 지금 봐봐 옆구리 그 맨살인데 지금 사귀지도 않는데 남자분 여자친구 있어요? 없잖아 여자분 남자친구 있어요? 왜 멀리서 찾아 그래 잡아줘 아이 괜찮아 잡아줘 빨리 잡아줘 삐졌잖아 지금 그 옆에 모르는 애들한테 해꼬지하고 있잖아 지금 좀 잡아주라고요 빨리 가서 잡아줘요 얼른 이 사람이 또 멍석 깔아주면 안하네 이거 빨리 잡아주라고 빨리 빨리 잡아 왜 창피해서 그래? 알았어 불 끄고 할까? 아 좀 잡아줘 아 진짜 못됐네 이거 아가씨 이 남자 만나지 마요 내가 봤더니 지금 어장관리야 이거 이 남자 4명한테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거든 딴 거 있겠냐? 남자들은 그냥 세게 오우 노란머리 너 차에 걸렸다 일로와 일로와 남자 4명한테 가 내려가 그걸로 내려가 아주 F4의 금잔디를 만들어주지 내려가 거기 가운데 앉아 어차피 두 명 두 명 다 따로 따로 일행 아니니까 거기 좀 도와줘요 남자분들 좀 도와줘 손 흔들잖아 지금 인사잖아 어머 안녕하세요 안가? 알았어 그럼 내가 조금 원심력을 이용해서 도와주지 거기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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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고기 좀 잡아줘 빨리 잡아줘 그렇지 잡아 안녕하세요 야 야 얼굴 보고 손을 났어 그러게 진짜 그 남자랑 같이 이 아가씨가 분명히 내가 아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일로와 이 나쁜 주황색 일로와 잡아줬으면 어머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전 남자를 사랑합니다 어? 기껏 끝까지 잡았으면 잡아줘야지 치사하게 거기서 손을 나? 이리와 톰브라운 니가 가자 니가 가자 이리와 이리 이리 그렇지 그렇지 맞다 좀 잡아줘 총각 이렇게 들이대는데 좀 잡아줘요 빨리 어? 어 이 총각들이 이 여자한테 관심이 1도 없어 일로와 일로와 이쪽은 그냥 세게 남자들이니까 이리와 아 힘이 없었구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사실 제 몸도 못 가누거든요 제 별명이 종이인형입니다 왜 왜 친구 머리 톡 때렸어? 그럼 아 잡고 있는거 뭐 너 목사님이야 왜 애한테 세례를 하고 있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사이비 교주야 왜 걔 친구 머리 위에다 손을 흘려 으흐흐흐흐흫 뭐 새로 해봤니? 하하하하 해보 야 친구 갑자기 내게 변했잖아 그래 이번에 니가 갈 차례야 깜창세 저 내 오빠한테 보내줄게 이리로와 말랄랄랄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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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ranslating 요요요요요요요 요요 요요요요 같이 왔어요 둘이 그러고보니까 닮긴 닮았네 네 혹시 혹시 집이 집이 산에 있어요 어 아니야 아니 저 둘 다 자매 둘 다 저 발목에 모기 물린거 봐봐 아니 저 정도면 어디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거지 집에 언니는 아주 그냥 따발총을 맞았어 내년에 생일날 와 오빠가 선물로 모기채 사줄게요 알았지 언니는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 아깝다 옆에 안경 쓴 총각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스물셋이라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이리와 우리 부츠 그래도 한 번은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야 너 하얀티 너 그 왼손으로 친구 또 싸대기 때리려고 저거 야 친구 싸대기 때리지 말라고 왜 친구를 싸대기를 때리냐고 왼손으로 친구 싸대기를 그냥 탁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는 야구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